하느라 딱 한 가지 맘에 드는 게 있어요. 뭔데요? 매일 저녁 들어가면 검은 콩을 갈아주는데 그거 먹은 지 10년이 됐거든. 그 덕분에 내 머리가 아직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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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은 것 같아. 은국장은 염색한 머리죠? 아 예. 저 속으로 많이 생겨서 새치 염색 한 번씩 해요. 우리 집안 다 남자들이 조백한 집안이에요. 돌아가신 아버지는 나이 40 넘으니까 거의 머리가 거의 썼었고. 이게 검은 콩이요? 검은 콩에다가 뭐 몇 가지 더 들어간 되지 아마. 아무튼 그거 먹은 효과로 술 먹고 그 다음날도 잘 지치는 줄 모르고. 하여간 옛날보다도 훨씬 건강이 좋아졌어요. 사모님한테 물어봐서 나도 그것 좀 만들어줘. 뭐요? 아 우리 사장 10년째 검은 콩 간 거 먹는다거든. 거의 흰머리도 안 생기고 아주 몸에도 그렇게 좋다네. 아 그게 뭐 어려워요? 검은 콩 가는 게? 검은 콩 하고 몇 가지가 들어가나 봐. 알았어요. 아휴 진짜 사람 흰머리 안 생기는 것도 복이야. 진지게 알려드렸으면 일찍 앞집 먹잖아. 이제 새 얘기라고. 응? 알겠습니다.